안녕하십니까. 오늘 졸업하게 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일치학번 공탄소년단 조국입니다. 졸업은 하나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시장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그런지 괜히 문구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총장님, 교수님, 교회 직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졸업하시는 학부 여러분들 졸업 축하드립니다. 각진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배들에게, 후배님들에게 이감이 되는 좋은 선배가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멋지고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우리 모두 이 순간을 놓지 않고 꿈과 목표를 위해 지금처럼 열심히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